옛날에 그 전투를 서포츠로 바꾼 거예요. 서포츠로 바꿔서 그 축구 잘하는 사람은 수천억씩 돈을 받잖아요. 옛날에 전쟁은 뭐가 많이 들어요?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전쟁은 서포츠로 바뀌어서 돈이 많이 들지 피는 안 흘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전쟁 보는 재미잖아요. 그게. 영국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말에 축구보러 가는 재미로 일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은 서포츠로 바꾼 거죠.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병거천대의 말의 힘줄을 900대의 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럼 탱크를 천대를 노획을 했어요. 2차 대전입니다. 탱크 천대를 노획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탱크를 우리의 무기로 삼아 적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탱크 천대 중에 900대의 엔진 다 부숴버렸어요. 900대의 엔진을 다 빼려버렸어요. 그럼 그거 고철이에요. 고철. 탱크 900대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이세 신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시야 지금 미쳤습니까? 지금. 적들이 지금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병거가 있어야 적을 물리치죠. 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까? 왜 이랬을까요? 신명기 17장 한번 보시죠. 종종 우리 찾아보는 말씀인데 신명기 17장 14절 니가 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니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우리 민족들 같이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무가 지혜를 격화시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가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너희가 가서 왕이 없으면 엉망진시 될 거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면 생각이 나면 너희 민족 가운데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15절 반드시 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니 위에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말이죠. 아무나 세우지 말고 그럼 대한민국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이건 우리는 언약의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종종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사람을 택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 택해놨다고 안 된다고 신경질을 하고 그 사람 뽑아놓고 기도해가 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좀 평안히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좀 편안하게 잘 살겠나 싶은 사람 마음에 들면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왕을 삼을 때는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다 그래요 전부 후드로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는 무기 없어도 되죠 우리나라는 군인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준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부국 저는 대통령이 되면 부국 강병층을 서지 않겠습니다 그럼 뽑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에 들이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당 한다는 그 목사들 몇 사람 나와서 다니면서 말하면 범 기독교가 어떤 후보를 지지한대요 범 기독교가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야 범 자 빼라 범 자 빼라 범 자 모든 기독교 빼라 나는 네 범 안에 안 들어간다 나도 빼주세요 하여간 미미에서 넣어나마나 마찬가지겠지만 범 기독교가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대요 금방 져요 너무 지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해요? 교인 몇 천명 모은 사람이 범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기독교 제국주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써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이 말씀을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잃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속아요 기독교 이름만 붙이면 전부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제국주의를 획책하는 욕망인데요 어떻게 십자가가 획득을 추구해요? 어떻게 십자가가 이 세상의 승리를 추구해요? 십자가는 상실이에요 십자가는 죽임당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앞세우고 KK 단원들이에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죽이러 가는 그런 십자가 어디 있어요? 15절 다시 보십시오 반드시 네 하나님 여왕께서 택하신 자를 네 외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외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왕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사치 말 것이라 여러분 고대 임금이 되면 부국강병을 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첫째 병마가 많아야 돼요 병거 말 많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은금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도 많아야 돼요 왜 아내가 많아야 돼요? 정략 결혼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상국시대에 보면 왕이 되면 아내가 몇 명이요? 수십 명이요 왜? 포호세력과 사동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반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시대에 왕이랑서는 병마가 많아야 되고 은금이 많아야 되고 아내가 많아야 되는데 이거 세 가지 다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전혀 두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많이 두지 말라 한 100대 조금만 남겨도 된다 이만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니까 다이소 한 11명 됐어요 아내가 한 10명쯤 될 거라 솔로몬처럼 천명까지 두지 말고 은금을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은금을 얻기 위해 마병을 얻으러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교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잘해가지고 미국 가서 좀 무기도 좀 사게 사오고 이래야 돼요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와요? 싸도 같은 거 사도 어쩌면 싸게 사와야죠 그런데 10억 달러 내라 그러고 사고 말이죠 장사 잘 못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국방비 6위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니까 그 말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국가군대 국방비 지출 6위래요 미국 무기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어느 나라게요? 무지 하셨어요? 그런 말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무기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애굽에 무기 구하러 가는 모습을 그렇죠? 뭔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마, 은금 안에 이거 가지지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해버렸어요? 병거천대를 노예했는데 병거천대에 100마리 말만 남기고 900마리는 말, 발에 힘줄 아킬레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말들은 다 쫄루 끓이는 그렇죠? 그럼 아주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스스로 탱크 천대를 노예했는데 900대를 완전히 고장내버리고 100대만 남겼다 정신나간 임금이죠 여러분 북한이 한 번씩 시끌벅스할 때 뭐만 한 대 오면 조용해요? 핵 항모, 핵 항모 미국에 있는 핵 항공모함 한 대만 오면 칼빈슨호 한 대만 오면 조용해요 그런 핵 항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쟁에서 10대를 빼앗아 왔다고 해요 핵 항공모함 9대는 다 물에 빠뜨려서 폭발시키고 한 대만 남기면 뭐라 그럴까요? 완전 미친 임금이죠 어떻게든 북옥 강보를 원하는데 말에 힘줄을 끊었다 이게 다윗세계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다윗선 목동대부터 지금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붙여주신 전쟁이고 언약을 따른 전쟁이다 말과 병거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에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상징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애굽에 말을 수입하고 병거를 수입해서 파는 중계무역도 하고 솔로몬 시대 때는 말구유가 어마어마했어요 병거구유가 말구유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과 전혀 반대로 갔어요 마병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게 솔로몬 시대예요 그리고 은금 가장 많았던가 솔로몬 시대예요 은을 길거리 돌멩이처럼 여기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금 가장 많았어요 아내는요? 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고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눠진다니까 은금이 많고 아내가 많고 병마가 많으면 병거가 많으면 나라가 튼튼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게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을 때 잘 쪼개집니까? 가난할 때 잘 쪼개집니까? 둘 다 잘 쪼개집니다 사실은 가난해도 부담하기 싫어서 쪼개지는 거 속았죠? 제가 딱 알려드렸죠 가난해도 이 가난한 교회 빚 많은데 나 힘들어 안 갈래 하고 쪼개질 수 있어요 부자가 되도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병거가 많고 아내가 은금이 많으면 성공할 것이래요 솔로몬은 완전히 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보십시오 이사야 31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이런 걸 보고 기도 안 하고 자꾸만 병마달라고 기도했어요? 마병을 사려면 뭐가 있어요? 마병을 사와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은금이 있어야 되니까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부강병들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런 말씀을 아셔야 돼요 31장 1절에서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서 진지요 예수님께서 화이서 진지 하진 말씀이 글서의 영이 임한 선지자 다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 뭐로 간다고요? 애굽에 왜 가요? 도움을 가로 애굽에 도움을 가로 뭐 구하러 오라고요? 병거 좀 도와달라고 미국에 왜 가요? 병거 좀 보내달라고 병거의 만원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악행하는 자는 누구요? 이스라엘 행악을 돕는 자는 애굽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애굽을 망해해 버립니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미국 우선주의를 정책을 펼친다 했어요 이런 거 올 줄 우리도 뻔히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 같으면 미국은 망했어도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스라엘이었다면 미국은 벌써 망해도 애굽처럼 홀라당 망했어야 돼요 왜? 대한민국의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뭐요? 미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름다울 믿자 쓰잖아요 아름다운 나라래 북한에서는요 모르겠어요 뭘 쓰는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금도 정당하게 잘 내시고요 국방의 의무도 하세요 조세의 의무도 다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꾸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니까 우리도 남북으로 나눠졌다 이래가지고 1대1로 적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무슨 일만 있으면 한국에 전쟁을 한다고 예언해가지고 어떤 여자 전소상과 예언해가지고 그 서울에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몇 달 한 달인가 있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진짜 목사 중심으로 연한민국 갔다 왔어요 한국전쟁 일어나면 피한다고 작년에만 해도요 작년에만 해도 한국전쟁 일어났다는 예언이 대해서도 나왔어요 그 외국에서 유명하다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한국전쟁 일어난다고 막 한국에 신호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밥 다 먹었죠 점심때 금식하고 스물에 시간 기도하려 했다면 이제 큰일 났더니 한국전쟁 일어나면 완전히 우리 탓이다 이거 그런 식으로 그 유치한 내용을 이 성경을 보면 다 보이는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이었다면 미국은 벌써 애국처럼 많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럼 오늘날은 교회여야 돼요 그죠? 교회 그럼 하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교회라면 뭘 믿으면 안 돼요? 세상 힘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힘 믿으면 예수의 피만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의 능력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힘을 구해요 그럼 자꾸 세상 힘을 구해서 세상 힘을 얻으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뭐예요? 교회라는 세상 힘 믿으면 그게 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면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질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멸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성에 분명히 나와요 애국이 미약하게 되었더라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친정이 돈 좀 있어요? 친정 믿지 마세요 시댁이 돈 좀 있어요? 시댁 믿지 마세요 그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의지가 되면 이 말 듣는 친정하고 시댁의 부자들은 저한테 감사를 별로 안 하더라고 안 들어와서 그러죠 목사님 그 말씀해주고 내가 친정이 믿으러 오면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못 주겠더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래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뭐 믿으세요? 애국에 가서 은근 마병 구해오고 은근 많이 가지고 정작 결혼하고 이러면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그게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 붙들면 뭐 붙들까요? 세상에 힘 붙들겠죠 그건 교회 망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 잘되게 해준다니까요 누가 도와서? 마귀가 이 세상 영광은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나는 이 세상 나라 아니라 그래요 너무 분명해요 성경은 앞뒤가 다 맞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본문을 봅시다 이제 스스로 읽으면 돼요 18장 7절 7절 8절 아까 봤습니다 전리품은 이제 성경에서 솔로몬이 준비를 해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도우 하니까 피사 도우 같은 생각도 들고 소바왕이 모밀 생각도 나고 그런 것 같죠 이름이 어렵습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찰려탄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유당에 무난하고 축복을 해내고 고맙잖아요 하다데셀에 늘 자기를 치는 그 나라를 다윗이 무찰려탄을 다윗에게 또 축복 선물도 보내버려요 도우와 마사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래 애돔과 모하카 암몬사선들과 벌레셀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근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꼴짝에서 애돔 사람 만 8천명을 처죽인지라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두며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하늘에서 다윗이 언약하니까 이렇게 이기는구나 다윗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그리스의 모형을 보이죠 공의롭게 다스리는 이 기름 부은 다윗의 모습이죠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요사바스는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비의 아들 사도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인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요압의 아들 버나야는 그레사랑과 벌레사랑을 다스리고 다윗이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다윗이의 척건들 또 고위관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후에 암문자선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러니까 다윗이 암문왕 나하스에게 아마 피난단질들에 도움을 입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사절단을 보내니까 모독을 당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며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문자선의 땅에 이르러 한훈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문자선의 방백들이 한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처를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임을 깎고 그 어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가장 수치스러운 모독이에요 다윗은 아버지 생각해서 아들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문상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들을 모독해버렸죠 다윗의 호의를 거절한 거죠 이게 다윗의 기름 범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발 같은 자는 다윗을 무시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이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지혜와 미련한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누가 기름 범 받은 자인가 누가 기름 범 받은 자인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환호할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자는 그게 지혜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수요일 전에 자만서를 보면서 많이 보았죠 어떤 사람이 오절입니다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임이 자르기까지 여류구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아니라 한웅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달란트를 아랍 나라임과 아랍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고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만 2천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부터 모여와서 사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서의 온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어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은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비세이수와에 맞게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럴 때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요압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느라 그럼 다윗의 신하 요압도 지금 무슨 전쟁을 알고 있어요 요압의 전쟁을 알고 있어요 그럼 적이 쳐들어와서 요압이 요압의 기름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 반드시 적들은 물리쳐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요압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느라 하나님 나 하느 편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이겨야 돼요 이게 없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자기를 맡기는 모습이에요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과 야오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 자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다이세 사절들을 모독하자 알죠 야 다이세 미움이 됐다 그래서 용병을 구입해서 이스라엘 치료하다가 다이세 신하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리죠 근데 다이세 신하도 놀랍게도 뭘 알아요 요압의 전쟁을 알아요 요압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 안으로 하느라 적들이 물러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 항상 승리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교회에서 왜 하는데 그 안에 한꺼번에 뒤집어 바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과연 내 이름이 있는지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 16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뻬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건너리니라 어떤 사람이 다이세에게 전하며 다이세 온 이스라엘을 모고 요단을 건넌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해 진을 치니라 다이세 아람 사람을 향해 진을 치며 그들이 다이세와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이세 아람병과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며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하였음을 보고 다이코 드부로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문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암문 자손이 아람 군대를 용병을 세웠는데 저버렸잖아요 전쟁에 그러니까 아람이 화가 났죠 이 조그만한 나라에 이 큰 나라가 당했다니 해서 다시 이스라엘 치러 왔다고 또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누구를 돕지 않아요? 암문 사람들은 암문을 안 돕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되었더라 자 20장 1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언제는 못할까요? 전쟁이 언제는 못할까요? 농사체를 못해요 농사짓고 먹고 살아 향토예비군이 제대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 향토예비군제도 평소에 농사짓는데 농사철에 군인 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돌아올 때라는 것은 농번기를 피하여 이제 또 혹한 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할 때가 있어요 왕이 출전할 때에 요압이 그 군대를 건드리고 나가서 암문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애호사하고 다이슨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역대기에서는요 바세바 사건을 생략해요 왜 생략했을까요? 물론 다이슨 은약 중심으로 성전의 완성을 기록하여서 생략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역대기가 다이슨의 그 바세바 사건을 감춰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살짝 말하면서 뭘 드러내고 있어요 요거 바세바 하고 놀랍고 빠졌구나 요거 딱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역대기 기자도 그러면서 바세바 사건보다 더한 죄를 하나 덜추내버려요 그게 인구조사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그것도 11개 상황에 나오고 사물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다이슨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 때 그대로 있다고 뭐였어요? 간암하고 살해하는 일이나죠 요하비의 라빠를 쳐주서 함락시키며 다이슨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다이슨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기 하니라 다이슨이 암몬자선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이슨이 모든 백성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전쟁의 성 성을 한 낙실 때는 요합 장군이 자기 이름으로 승리하면 안 되니까 다이슨을 불러서 승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절 이후에 벌레스의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이게 뭐예요? 이제 그인족들이죠 그인족들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버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죽였으니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벌레스의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과 아들 엘하나나의 가드 사람 골레아세아우라하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죄 같다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의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여섯이 모두 스물 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하므로 다이슨의 형 심의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이슨의 손과 그 신의 손에 다 죽었더라 가드의 키 큰 자들이 누구의 손에 죽었더라 다이슨과 그 신의 손에 죽었더라 그러면 다이슨이 왕이 되기도 전에 사월이 이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임해요 다이슨에게 임하죠 다이슨이 첫 사움 상대가 누구였어요 골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사사시대 말기에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늘 전쟁이 집니다 왕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줘라 줘 주라라 줘 해서 세운 왕이 사월 사월은 모든 사람보다 뭐예요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월도 골리아 앞에 꽁쩍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년 다이슨 나와요 얼굴이 동안인 소년 다이슨 나와요 물멧돌 잘 던지는 소년이죠 이들은 목동들 물멧돌 던지는 것은요 기본적 속도로 백발백두 600명의 물멧돌 던질 때 백발백두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잘 던져요 하는 짓이 뭐예요 맨날 양침해서 심심하니까 팍 요즘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은 부메랑 같은 것도요 부메랑 팍 던지면 10미터 20미터 나온대요 촛불 탁 끄고 돌아오는 거 정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간 소년이었어요 소년 다이슨이 왔는데 사월에 가보 더그더그서 못 입고 해요 커요 그래서 골리아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산과 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요 무슨 전쟁을 알아요 여호와의 전쟁 이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라 그래서 골리아 서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슨의 기름 부음이 지금 블레셋 앞에 뒤에 블레셋 인클로서 구조라고 그랬죠 서론과 결론 블레셋 블레셋 정복당하고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다이슨의 기름을 네 대적을 네에게 항복시킬게 복종시켜줄게 그래서 복종 복종으로 딱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이슨의 전쟁의 승리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쟁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전쟁하실까요 군인을 모으세요 안 모시죠 은금을 모으세요 안 모시죠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 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가라 보험 들고 가는 거예요 보험 들고 갔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서 먹고 이따가 갈 때 가고 그 다음에 영접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게 꼭 같은 그러니까 보험 전하는 자의 모습이 구약의 뭐예요 예호와의 전쟁을 전쟁하는 용사들의 모습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호와의 전쟁을 완성하신 자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누가 무릎을 꿇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동굴 저 사막 이 스플로 잠도 못 자고 쫓겨다닐 그때에 다윗에게 온 사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십자가 포장한 십자가 말고 정말 십자가 그 자체 2000년 전에 이 역사소에 나왔던 십자가 그 자체가 오늘도 가감없이 그 십자가 자체가 증거되었을 때 누가 그 예수님 앞에 물어볼 걸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호와의 전쟁의 승리가 십자가로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병거를 많이 가지고 은금을 많이 가지고 다른 나라와 정작적으로 해서 힘을 가진 제국주의로 뭔가 기독교라는 문화 또는 기독교라는 힘의 종교를 펼쳐내려고 하는 그 전부 예호와의 전쟁과 다른 개념이에요 엉터리에요 이게 하나님의 책말받는 아까 2세 31년 읽었잖아요 병거를 가지러 가려고 애국으로 가는 자들 그건 혈과 육이잖아요 육체예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나 도와주는 자나 함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밀어넣고 그 십자가만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 모습이 빌리버스 2장에 너무 잘 나와있지요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의 마무리도 이 말씀이었는데요 빌리버스 2장 6절입니다 빌리버스 2장 아까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네 대적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복종시켜주겠다고 했고 사무엘 역대기 역대상 17장 한 번 더 찾아 봅시다 여기 찾아보고 빌리버스 찾아 봅시다 역대상 17장 자 10절에 보세요 네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여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루는 여호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에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시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니 이건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은 그림자예요 솔로몬 성전은 그러면 이 성전 짓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어떻게 자기 몸으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죽으시고 살아난 이게 뭐예요 성전 짓는 거죠 그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잖아요 예수 안에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럼 이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이 누가 보면 보니까 예수잖아요 예수가 태어날 텐데 그 예수가 야구배 집 다이세 집에서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영원토록? 왕 노릇하니라 8절도 보세요 역대상 10절장 8절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 모여 멸하여 선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뭐 한다고요? 존귀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이 다이더 언약의 결론이 적들이 굴복하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다이더 언약의 성취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가로 이 말이죠 빌리버스 2장 보십시오 빌리버스 2장 6절 5절부터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글소 곧 예수 글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를 믿는 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최할 것으로 이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의 십자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거든요 그 죽으심 십자가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여러분 다이시 어떤 자였어요? 목동 목동을 왕으로 세우니까 누가 다 물어볼 거래요? 주변의 대적들이 다 물어볼 거 있잖아요 소년 목동에게 누가 물어볼까요? 소년 목동에게 이 다이시의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전쟁터에 왔을 때 이 금방진 놈 이 양 몇 마리 맡겨놨는데 양을 웃자고 전쟁터 구경하러 이 금방진 놈 다이시의 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다이시의 형들이 다이시의 낫지금 왕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그렇겠죠 이 금방진 놈 이랬다 금방진 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왕으로 대접했어요 병 고쳐주고 뭘 거주니까 와 하다가 십자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다이시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걸 보란 말이에요 그 소년 다이시을 왕으로 세우니까 모든 대적을 그게 무릎 꿇게 만들고 다이다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면 요가의 전쟁의 완성이 십적 앞에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이시에게 원수를 굴복시키고 뛰어난 이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의 형님과 다이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이 하늘에 있는 조금 이렇게 조금 알레고리하게 해석해도 돼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로 보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하늘에 속해 있겠죠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로 보면 돼요 그럼 땅에 있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자들 그럼 지금 주님 제림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죽은 자는 먼저 살아나죠 살아있는 우리도 홀련이 변하여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무릎을 꿇게 되면 대살로 듣고 후서 일정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떠나 스스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미련하고 어리석한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그 여호와의 전쟁을 다 완성하신 예수 글씨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참으로 지혜자요 참으로 복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붙여주시는 자들에게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붙여주시는 자들에게만 그 십자가의 완성을 믿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다니까요 이 역사에서 무릎 꿇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세계에 항복하고 온 자들이요 성전에 종이 되고 그러지만 나중에 성전에 수종을 드는 자가 되잖아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 낮아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하고 이러한 자들을 세상의 근세들은 어찌할지 못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세상의 껍데기로 보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 완성 안에서 이 세상을 보면 이미 죽고 있는 세상들이에요 좀비들 같아요 좀비들 영혼 없는 그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그 좀비와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뭘 부럽다고 그렇게 좋다고 따라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 십자가 세상에서 바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로 보여요 왜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가니? 그런데 그게 무슨 길이었어요? 생명의 길이었어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밝히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무릎 꿇으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 버림받은 십자가에는 침뱉고 돌아설지언정 아무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용서받은 그 창기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발에 향료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추를 쉬지 않는 그 놀라운 용서를 이 십자가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맛보게 하시고 그래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